근데 그거 되게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된다 앞으론 또 안그런가? 초반이라 그런거겠죠? 초할머니 알고보면 정직해서 쉬운데 초보자들이 참으로 좌절하는 버스 그럼 일단 저도 좌절 한번 예약합니다 일단 좌절 1스택 예약할게요 이런데 궁수가 있을법한데 없나? 저런데 없네? 안녕? 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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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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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일단 그때가 돼야 가겠죠? 어? 어 풀리네 이거 개꿀 암살 게임 걸렸다 어? 자세가 다문원 승리 아니었네 총을 쏘시는데? 잠깐만 어디있지? 아 저기있네 야 야 잠깐만 조졌다 하하하하 와 싹 걸렸다 잠시만요 어어 어어 어 좋지 않아 야 아주 좋지 않아 야 너 일로와 고생의 파편 제가 할머니가 개인치로 보오다 어렵다구요? 야 넌 또 뭐냐? 야 야 야 넌 뭐냐? 엄마 엄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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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어 야 넌 뭐냐? 야 넌 뭐냐? 야 니들은 뭐냐? 하하하하 조졌다 잠시만요 저 나갔다올게요 아이시들 거기서 놀고있어 야 저 떡대새끼 뭐야 저거 하하하하 개쎄 하하하하 종신 나갔는데? 아씨 뭐야 여기까지 올라와? 야 들어와 저요? 출근 직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출근 중이라서 출근 중이라서 8시쯤엔 나가야되요 제가 그냥 이따 어차피 우어어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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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떡대 하하 어차피 일단 유튜브를 올릴거니까 거기서 봐주셔도 되구요 와아 아 저 떡대 저거 엘리트목같은데 한번잡으면 안나올거같은데 암살이긴 한데 회생한다? 복수해야지 야 기본 1개를 보충할수있다 어 지 닌자의 기본 암살이지 대 복수 이거지 아 아 4마리 배어 넘기는거까지 좋았는데 잘잡았는데 하하 금전을 부르는 미루.. 미부풍선? 금전 입수량이 늘어난데요 아 떡대새끼 어디서 나온거야? 아까 여기서 갑자기 나왔는데 무슨 바람의 나라 그 이상한 법인줄 알았어 유튜브로는 방송이라기보단 녹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양이 별로라서 방송 두개를 동시에 켜고 녹화까지 틀면 컴퓨터가 미치더라구요 컴퓨터가 마치 저한테 야 너 나한테 왜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 느낌 어머 유튜브는 방송분 녹화한걸 올리고 있죠 어? 뭐 있는데? 뭐 있는데? 안녕? 이렇게 죽이면 다 암살이잖아요 개꿀 잠깐만 어 뭔가 있을것 같은.. 없네 너무 아이템병에 걸렸어 나 아 템 저거 뭐야? P7갑에 있는데? 누구세요? 아 P7갑이 아니구나 아들이 아니라고 대답 침해오셨나보다 지금 잊어버리셨잖아요 수호방울 부처님에게 바쳐달라 아 불상에다 가면 되나보다 부처에게 바치는것이 관례다 에잇 또 거기 가야돼? 아이 참 가면 뭔가 좋은거 주겠지 그죠?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아니 무슨 닭이 저렇게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게 아니라 닌자 쫓던 닭이 지붕을 쳐다보네? 아 적기잡고 불상타서 과거로 가면 된다 아 과거로 가요? 앗 그런거 말씀 안해주셔도 되는데 어? 야 니가 겐도스케냐? 아 겐도스케반나 방금? 게니치로? 저 아저씨가 저 아줌마가 말하던거 어? 헐 엄마 앞에서 죽어가네 애가 아 아 이런식으로 플레이어한테 무조건 부처님한테 바치라고 알려주네요 어? 잠깐만 오호 와 개꿀 벽이 빛나길래 어? 했더니 진짜였어 에이그 움직이냐 간파훈련이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간파기라는거 제가 써먹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게임하면서 두마린데? 아 네마린데 잠깐만 아 방금 잡고갔어야 되는데 엿듣기 없나? 아 이건 자신이 없다 하나 먹고갑시다 좀 아깝긴 한데 별수 없지 어? 아 다시 가네? 야 들어와 이런 ㅅ불할 뭔데? 야 잠깐만 뭐냐? 아이 빌어먹을 저건 못봤네 아 아 아 조심조심 간다고 해놓고 그걸 못봤네 하 하 하 하 진짜 저 따아 씨 모처럼 먹은 환약 손해만 봤어 손해만 봤어 손해만 봤어 야 너 돼 미친 하 하 아니 거기서 사격을? 무슨 건랜스냐 이씨 어 아 맞다 내 돈 하 근데 어차피 집에 갔다와야되잖아요 방울부터 주고옵시다 하 하아 빌어먹을 아저씨 이상한거 갖고왔어요 뭐야? 닌자 기술? 아 이제부터 스킬 배울 수 있는거야? 사무라이니와 마 마 마 도 탔카우 아니 그건 알겠구요 관련된 스킬을 기불해서 습득할 수 있다 나 방금 다 날렸는데 치링 치링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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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을 때 다 안날라가요? 우와 신선 신선 되게 신선하다 일부만 날라가는거에요? 오 아니 뭐 이벤트 영상까지 해줬어 넌 그 그 그 그 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아... 홀리 쉣 아 이게 과거야? 아... 어... 가서 죽으면 안되네요 아 왔다갔다 가능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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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일단 템부터 먹고 옵시다 다시 아이 먹을건 먹어야지 그 로딩 좀 빨리 어 3년전 띄우네요 여기서? 아... 아니야 개꿀 야 일단 돌려보내줘봐 3년전이고 나발이건 일단 돌려보내줘봐 스킬습득 메뉴가 오케이 야 자 돌아가 일단 당하기만하고는 못살지 복수해줘야 작아서 그리고 스킬습득 그거 한번 보자 무슨 스킬을 배울 수 있지? 스킬습득 메뉴에서는 스킬포인트를 소비해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파를 해금하려면 전용전서가 필요합니다 닌자채술은 상... 닌자채술은 상... 닌자채술이랑 상시효과는 패시브네 간파라는거 없... 어차피 뭐 없배움 일단 이거부터 배워볼게요 유파기술 유파기술 아 껴야돼? 아 유파는 하나밖에 못 껴요? 오오 간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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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어어? 헐 그래요? 개꿀인데? 쟤네 시체보고 반응 안하나? 반응 없네 사실 좋은가 안좋은가는 중요한게 아니라 깐지가 난다는게 중요한거죠 얘네 버리고 가자 텐먹고 텐먹으러 가야돼 내 돈 찾으러 가야지 바로 쏘네? 쟤 눈이 되게 좋다 얘가 눈이 개좋다 너 아 빌어먹을 죽어 반으로 갈라줘 죽어 어? 흑색화약 닌자도구를 작성하는 통약 술법에 관련된 뭐 나중에 쓰는데 알려주겠죠 어어 근데 아 보증에서 빼는 이유 알겠다 가드한 상태에서 때릴라 그랬는데 이런 기술이 나가버리니까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네요 근데 여기 내가 아까 떨어뜨린거 안 돌아와요? 이런 그런거 없어? 이 게임? 음? 근데 그런점에서 접근한다면 이거는 죽어도 좀 리스크가 덜하네 야 대 역시 엠살이지 대 네 올라가자 그쵸 그렇게 되겠죠 저거는? 이상한 빛이나는 아 씨 또 닭대가리야? 아 저 닭대가리 저거 아 하 진짜 왜 있는거니 너는 어디서 들리지? 오른쪽인가? 아 저기있다 저 닭대가리 되게 거슬린다 아 오케이 세이브 감사합니다.